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. 이사 이제 가는 겁니까? 네, 당초에서는... 원래 6월에 가기로 했었는데 지금 많이 늦어졌던 것 같기도 하고요.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죠? 취임하고 나서 한 달 지나면 간다. 이런 얘기가 처음에는 있었거든요. 일단 대통령실이 밝힌 바로는 이 건물이 생각보다 낡았더라. 여러 가지 유지,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. 네,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오래 걸렸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고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다 밝힐 수 없다. 이런 입장으로 아직은 나오고 있습니다. 실제로 지금 보니까 외교부 장관 공간이었잖아요. 2017,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, 그러니까 공사하기 전까지 132차례 계보수 공사를 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칠 때가 많다. 또 지금 공사 새로 하면서 예산도 너무 많이 쓴 거 아니냐.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지금 이제 투입되는 공사비, 관리비, 자산 취득비 같은 경우 2023년 외교부 예산안에 따르면 21억 원 정도 되거든요. 그리고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쓴 것만 2억 4,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. 그래서 일단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또 명확하게 알아내기 어려운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사 내역은 어디에 쓰이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보안이라서 비문계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국회의원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조사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도 상세하게 아직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. 입주 시기가 이렇게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또 풍수질이나 무송 얘기가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. 그 밑으로 gtx 노선이 지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꺼림직해서 안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수는 있다고 봐요. 여권에서도 나온 설명인데 그 시설이 지나는 거하고 보안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좀 따져봐야 된다. 이렇게 또 반박을 하는 풍수질의 차원이 아니라 그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좀 명심을 해야 될 것은 무송 논란 이런 것들이 대통령실 입장에서 억울할 수는 있겠죠. 그런데 이게 툭 하면 나올 만한 것이 되어버렸다. 뭔가 좀 막히면 이 얘기로 바뀝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식해야 되는 건 어쨌든 간에 대통령실의 숙제다. 이것은 또 주제를 해야 되겠죠. 알겠습니다.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1부 마치겠습니다. 1부 마치겠습니다.